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저 PBR주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증권가에서는 저 PBR 모멘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시장은 어느 종목이 저 PBR 수혜를 받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. 가치주 상승이 성장주에 비해 유리할 것이란 의견이 많지만 결국 성장주의 우호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. 동부증권은 일본의 밸류업 전략을 코스피에 적용하면 건강관리, IT 가전, 소프트웨어 등의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. 스톡티비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